어, 형. 형 왔네? 어. 괜찮아요? 내가 안 괜찮을 게 뭔데. 네? 아니, 계속 안 나오길래 어디 아픈가 해서. 주서준.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쁨 받는 네가 참 부러워. 네? 근데 사람이 마냥 좋은 날만 계속될 수는 없지. 좋을 때 즐겨. 아, 아. 뭐야? 네. 네 거 아니야? 주서준 사진 같았는데.